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로 알차게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강의도 사실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렸으니까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에요. 매수는 잘하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목표가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것과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건 사실 달라요. 그런데 일단 강의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초보자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 기본적 분석에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강의도 일단은 초급자분들이 초반에는 따라하기 좋은 내용으로 구성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는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저의 풀 버전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많은 강의 내용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네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고요. 채널 추가를 해놓으시면 채널에서 저희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 상입니다. 상, 하, 두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목표가가 뭐고 손절가가 뭐냐라는 겁니다. 목표가는 뭐예요? 종목을 매수한 후에 목표로 노리는 가격 혹은 구간. 이게 목표가예요. 그럼 목표가를 설정했으면 무조건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뭐 다 돈 벌겠죠. 그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잡아본다.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자 손절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목표가보다 손절가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종목 매수 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실을 제한하는 가격 혹은 구간. 이게 바로 손절가입니다. 손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나의 자산. 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한 5%, 10%에서는 힘들지만 손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0%, 50%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솔직히 손절 거의 못해요. 물려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손절가입니다. 시간적인 기회비용도 아끼고 나의 자산적 손실도 막고 다른 종목을 또 교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바로 손절가 이탈시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를 왜 정해야 될까? 생각보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의 급등, 주가의 급락, 횡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해요. 자 한 번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 팔까 말까 급락해도 추가 매수할까 팔까 말까 행보하면 교체할까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뀝니다. 매매의 중심이 잡혀있지 못하면 매매에 끌려다니게 돼요. 자 매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 어느선 손절가 어느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욕은 지키겠다. 이 정도의 단호한 마음이 있어야 또 기술적 분석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은 심리와 싸우는 게임입니다. 사람의 심리에 휘둘리면 그냥 끝장이에요. 심리를 이겨내고 원칙하에 냉정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습니다. 종목 매수 후에 주가의 움직임은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특히 특정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이 심할 경우에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준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뇌동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동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인 대응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웬만하면 동그라미까지 쳐놓으려고 했는데 감정을 배제하셔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한다 라는 거죠. 설정 이후 계속 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계좌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초보 투자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계좌 수익의 유리예요. 내가 만약에 주익 투자 경험이 10년, 20년 전업 투자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안정해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일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면 아, 이건 좀 더 홀딩해도 되겠다. 추가 매수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들을 유연하게 내리실 수가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이 원칙, 목표가와 손절가를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초보자일수록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유연성은 나중에 내가 초보 투자자 딱지를 뗐을 때 발휘하실 수 있는 게 유연성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제 주익 투자 경험이 많으면 내가 정한 손절가를 이탈해도 어, 이거는 시장에 의한 이탈이다. 혹은 단기 수급 빠짐에 대한 이탈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공매도가 단기간에 많아졌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좀 유보하고 다른 판단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초보일수록 정확한 원칙 설정과 그 원칙을 지켜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이게 PER과 PBR이 낮아서 저평가가 확실하다. 난 무조건 끌고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안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특정한 위치를 깼을 때 주가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이 시간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예요. 두 가지는 다른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익히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는 판단에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상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목표가로 볼까? 저항선, 저항매물대, 정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합니다. 저항선은 뭐고 저항매물대는 뭐예요? 네,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냥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목표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좀 길게 볼 거면 목표가를 조금 높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단타면 약간 짧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유도리는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 종목에 모르는 이벤트 발생, 시장에 모르는 이벤트 발생 이런 게 있겠죠. 종목에서 갑자기 뭔가 대규모 투자 결정 혹은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대규모 수주를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정했던 목표가를 단기에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종목의 상황이 바뀐 거니까 목표가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종목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면 내가 정한 손절가를 단기간에 그냥 바로 깰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칼손절을 하는 게 맞긴 맞은데 기업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손절가의 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초보 투자자 딱지를 뗐을 때 얘기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절대적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지키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항성과 저항 매물 때 그리고 전고점을 목표가로 잡는다라는 개념인데 기술적으로 볼게요. 지금 차트, 지금 차트에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검은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세 줄을 제가 그었는데요. 맨 밑에 있는 검은선이 1차 목표가예요. 두 번째 검은선은 2차, 맨 위에는 3차. 이거 내 마음대로 그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처음 보실 때는 차트에 선을 좀 많이 그어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밀집, 손절가, 목표가 이런 라인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검정색은 왜 저기다가 그었냐? 매물대이기 때문입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뭐다? 사람들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 그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 구간 밑에 주가가 있으면 그 매물대에서 주가가 막혀요 보통. 그러면 상승했다가 밀리는 구간이 뭐가 되겠어요? 목표가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가 맨 밑에 선이에요. 만약에 그 구간을 뚫어내면 두 번째 있는 검은선까지 갑니다. 저기는 뭔데? 저기도 역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저항선이자. 저항선이자 매물이 되는 겁니다. 전 고점 구간이니까. 지금 두 번째 검은선을 보시면 주가가 거기에 많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구간을 뚫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는 밀렸다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도 주가가 거기까지 갔을 때 또 밀릴 가능성이 높죠. 왜? 이유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물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만원의 주식을 샀어요. 주가가 한 8천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만원에 갔어요. 그럼 만원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만원이 본전이니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에 대한 압력 때문에 또 떨어져요. 다음에 또 올라가면 만원선에서 또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의 1차적인 목표가는 얼마가 되는 게 적정합니까? 만원이 되는 게 적정하죠. 그런데 그 만원을 뚫어내면 이 만원의 매물대를 뚫어냈다는 거죠.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만원에 물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만원 밑에 있어요. 그럼 그 만원은 저항선이 됩니다. 물론 매물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원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 만원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뭐죠? 어? 그때는 만원에서 파는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죠. 만원에서 파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원 구간에서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원을 뚫어낸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는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선 3개를 그어놓은 거예요. 저항선 구간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된다. 이것은 강의만 한 번 보고 딱 이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차트를 보고 선을 그어보세요. 여기가 저항선이 맞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채널에서 공개해드리는 저의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은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 상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2강 연속 강의고요. 저의 지난 강의 혹은 풀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두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 내용들 모두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프로그램 이름이죠.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 채널 링크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추가하시면 저희 강의들 모두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꼭 추가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10번 봐도 100번 봐도 돈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저항선이 어딘지 조금 보이시나요? 한 번에 보이면 굉장히 좋겠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역시 저항선에도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두 개를 그어놨죠. 밑에 있는 검은선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 그 위에 검은선이 2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잘 보이긴 하거든요. 1차 목표가에 맞고 떨어진 주가가 한 3번, 4번 정도는 점이 보여요. 1차 목표가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뚫어냈다는 것은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니까 그때는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2차 목표가에서는 점이 몇 개가 맞닿아 있나요? 두 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윗꼬리예요. 둘 다 윗꼬리. 그래서 윗꼬리를 달렸는데 뚫고 가지 못하고 밀렸죠. 똑같은 위치에서도 밀렸어요. 그럼 그 위치를 뚫어내기는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는 뭐가 된다? 목표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저항선을 통한 목표가 잡기입니다. 다음은 저항 매물대를 볼게요. 비슷합니다. 저항선은 하나의 선으로 표시를 할 수 있지만 매물은 하나의 선으로 표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구간으로 잡습니다. 저항 매물대의 목표가는 구간으로 잡는다라는 부분인데 표시를 하면 이래요. 좀 어지럽죠? 그런데 지금 저 검은 선을 그어드린 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검은 선을 합친 구간이 다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 검은 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 검은 선을 모두 다 이겨내야 저항을 다 이겨내는 건데 어때요? 쉽지 않죠. 저기가 왜 저항 매물대일까? 저기서 매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매수한 사람도 많고 매도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 저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제가 이평선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평선은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것도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 위치에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물린 사람이 많은 위치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항선을 완벽하게 알면 저항 매물대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목표가는 딱 얼마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저 매물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면 선을 딱 그을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하셔도 실제로 차트를 보면 선 긋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강의 한 번 듣고 그거를 완전히 할 수 있으면 천재죠. 대부분 그러실 수 있길 바라지만 그러긴 어려워요. 연습해보시고 반복해보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한 목표가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 사후 검증 이거를 또 꼭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매수하는 것이지 과거에만 백날 매달려 있어봤자 소용없죠. 과거를 내가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패턴이 맞는지 적용을 해봐야지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저항 매물 때 대충 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항 매물 때는 뭐예요? 현재 주가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어야지 저항 매물 때가 되죠. 밑에 있으면 지지대가 되겠죠. 위에 있으면 매물입니다. 매물이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현재 주가 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 구간. 그게 매물이에요. 그 구간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 구간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그 구간을 뭘로 설정할 수 있다고요?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전 강의를 보시면 이전 강의 내용을 끌어다가 뒷강의에도 쓰는 강의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전에는 이동평균선 강의를 했고 지금 목표가 손절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개념은 비슷해요. 평균 단가를 추측해서 매수 타이밍도 잡고 매도 타이밍도 잡고 목표가도 잡고 손절가도 잡는 겁니다. 이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주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 구간 그어보겠습니다. 이런 구간이죠. 검은선이 어지러운데요? 어지럽죠. 저 검은선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항이 강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저 안에서는 계속 밀릴 수 있으니까 매도할 준비를 하셔도 되고 또는 분할 매도를 하셔도 돼요. 모든 주식을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한 주씩 산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 주씩 판다고 욕할 사람 없어요. 1년 동안 매매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한 종목 몰빵해도 상관은 없죠?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매매는 내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게임이 아닙니다. 내 돈을 넣고 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야지 조급한 마음을 갖는 순간 끝장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은 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게 벌어도 크게 잃으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큰 돈을 못 벌어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큰 기회는 옵니다. 그때마다 잘 이겨내면 돼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회를 노려서 제대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절대로 크게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정고점입니다. 앞서는 저항선 봤고요. 지금 이제 저항 매물 때 봤고요. 이제 이제 정고점 볼 거예요. 정고점은 제일 쉬워요. 말 그대로 목표가를 어디로 잡는 거예요? 정고점을 잡는 겁니다. 정고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빨간색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진 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거래일에 고점을 찍고 장대 은봉을 그렸죠. 그러면은 정고점은 어디가 된다? 지금 이제 표시해드린 대로 요기가 됩니다. 요기가 뭐다? 목표가입니다. 왜 거기가 목표가일까? 이걸 대답하실 수 있으면 저의 지난 강의를 잘 보신 건데요. 왜 저 검은선이 목표가일까요? 저 검은선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이 있으니까 목표가입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저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한 사람들이에요. 주가가 급등하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타서 한 번 더 가겠지 하고 샀는데 어때요? 예산과 다르게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물린 사람들은 전전긍가합니다. 아 언제 내 본전 오지? 그 본전이 오는 가격이 어디예요? 전고점이자 지금 제가 검은선으로 그려놓은 곳. 거기가 목표가가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밀리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확률상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에 밀릴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목표가가 됩니다. 사실 검은선이 목표가인 거예요. 그럼 검은선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그 위치에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 매도를 분명히 할 겁니다. 혹은 단기에 그날 매수한 사람도 1, 2% 먹고 매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매도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매도를 다 소화하고 주가가 뚫고 올라갔다면 그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야겠죠. 어디까지 상향 조정해야 될까? 현재 차트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고 대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고점을 왜 목표가로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전고점이 어디예요? 보이시죠? 장대 은봉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전고점 구간에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심플합니다. 전고점까지 가면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왜? 전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물려있으니까 그 위치에 가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캔들식 차트는 나만 보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구간에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나만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당연히 매물이 됩니다.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기술적 분석은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의 패턴 이런 것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 현재의 패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이제 주식인데 어쨌든 공부하시면 실력은 분명히 늘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항상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지난 강의들, 풀버전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추가하시고 많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네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추가를 해놓으실 수 있고요. 역시 저희 모든 강의들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의 영상은 무료입니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반복해서 많이 많이 보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지지하는 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그 길 끝까지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